국내 정치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최고위원이라는 간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변명을 했느냐 하면 그게 경상도 나민들의 일반적인 예법이다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친구의 세계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아시아적 후진성이고 전근대성이 민주당의 본질이다 민주당은 좌파라기보다는 아시아적 후진성의 상징이다 아시아 후진성 이거 좌익이거든요 아시아적 후진성이 곧 아시아적 공산주의 왜냐하면 주저학이라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적 대동세계 그 대동세계라는 게 공산 아시아적 말하자면 비과학적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과학적 사회분석에 기초한 무슨 공산혁명이 아니고 그게 소위 아시아적 농업주의 양반에 의해서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통치되는 아시아적 공동체 아시아적 대동사회가 민주당의 하나의 비전이요 이데올로기다 그게 광주정신입니다 그게 광주정신이 뭐 별것 아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남인들의 경상도 남인들의 예법이다 이렇게 이 친구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친구는 경상도 남인들의 후예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상도 노비들의 후예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 친구 이름을 모릅니다마는 조선은 노비가 40% 내지 많을 때는 50%에 달했던 노예사회입니다 고대 노예제의 사회 아직까지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역은 말하자면 식민지 근대화를 부정하고 나니까 식민지 근대화는 없어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나니까 현대 대한민국인들의 정신상태가 바로 조선 후기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조선 후기의 뭐냐 조선 후기의 노예들의 세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하고 눈치나 보고 기회나 엿보려고 하고 가슴속에 빛나는 양심 이런 거는 없고 그저 살아가는 세속의 기회만 엿보는 이런 노예들의 세계관에 찌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어버이 수령 동무 북한도 북한에서 전쟁이 나고 북한의 소위 신계급 일제시대 때 그래도 고등학교라도 다니고 평양고보로도 다니고 하던 소위 신계급들이 그것도 기독교를 알게 되고 세계가 알게 되고 이랬던 사람들은 6.25 전쟁 전후에 6.25 전쟁기에 남한으로 남한으로 다 도망 내려오고 남은 조선 후기의 지끄러기 조선 후기의 잔존 세력들이 지금 김정일, 김일성을 붙들고 어버이 수령 동무하고 저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남인들의 예법이라고? 지난번에 선거 때 김준혁인가요? 무슨 퇴계 이황이 섹스를 잘한다 섹스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원래 이 좌익들의 역사관이 민중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서 역사의 미셀러니어스한 역사의 아주 잡다한 이런 사례 연구로 역길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의 어떤 세계관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계급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연구할 능력은 없고 하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재미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튀어나오는 거죠 내가 퇴계를 많이 아는 것처럼 퇴계가 섹스를 아주 뭐 질편하게 했어 그런 거 얘기를 하면 내가 퇴계에 대해서 퇴계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율곡이나 퇴계나 돈에다가 떡 찍어가지고 걔들이 뭐라고 고시팔관왕 율곡 그 고시팔관왕의 M이 신사임당 그 5만 원이잖아요 거의 한국 사람들이 머릿속이 썩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떡 지금도 고시에 점은 미쳐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고시 출신들이 저렇게 우리를 대우 안 해준다고 하고 있는 지경이잖아요 지금도 윤석열을 비롯한 소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는 고시 출신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한다는 자가 자기가 남인의 예법을 하기 위해서 어버이라고 얘기했다고 기가 차잖아요 더 웃기는 이름은 뭐냐 김준혁이라는 내가 퇴계가 성생활이 어떻다고 했는데 더 웃기는 건 경상도에서 퇴계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바로 그 어버이의 후손들이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서울대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보고 기절하는 걸 봤어요 이야 정말 조선 후기구나 이게 도포자락을 그것도 그 도포들을 보니까 옛날 도포들이라고 요즘에 있는 현대식 도포도 아니고 옛날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노인네가 몇 명이 나타나가지고 주탄배회 한다고 하는 걸 보고 참 시대차고도 정말 너무하다 그런 정신들이 지금 민주당입니까 당원 여러분 남인의 후손이라고 남인의 예법이 어버이 수령 동무가 남인의 예법이라는데 이 엉터리가 그럼 광주정신은 뭐냐 민주당의 기본정신이 광주정신 아니예요 바로 그런 정신이 광주정신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제대로 된 공장 하나 돌릴 수가 없어요 광주형 일자리 공장 그런 거 아니면 수퍼 하나 제대로 된 걸 못 가지잖아요 왜? 현대문명은 시장경제고 시장경제는 상업적 문명이거든요 시장경제는 상업입니다 상업이 문명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이라 해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 새로 내놓은 농업을 살리자 농업인 회의소를 만들자 무슨 가격 안정을 보장해라 양국관리법을 고쳐가지고 그 가격을 보장해라고 전부 농업입니다 농업 상업을 육성하는 법 없습니다 민주당이 상업을 육성하자는 법 내는 거 보셨어요? 광주 여러분 광주가 지금 그런 도시가 되어 있고 광주에 민주화를 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전부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를 조선의 양반에다가 아이덴티티를 갖다 놓고 광주 2세, 3세들에게 그런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그거를 광주정신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현대문명은 상업 문명입니다 아니 문명은 상업입니다 안 그래도 그 친구가 나는 남인의 예법이라고 하기 전에 쭉 써놨어요 제가 민족사회주의 민족사회주의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얘기인지 아세요? 민족사회주의 그게 바로 나치당입니다 민족사회주의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국힘당에 대해서 얘기 드릴까요? 국힘당이 한동훈이가 또 출모한다는 건 저는 국힘당은 더욱끼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는 정당이다 저당 당원들이 그렇습니다 정당의 지도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동훈 59% 지지율이 나오는 정당이거든요 저당은 그러니까 당원들이 절벽이고 무능하고 아무런 당에 대한 비전이 없고 그저 무리를 지어서 찍으라는 사람 찍고 현재 새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 편이고 노무현을 만들어낼 줄도 모르고 이재명을 만들어낼 줄도 모르고 아무 현재 권력이 있는 자를 따라갑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경상도 당은 원래 또 그런 정당이죠 인형과 비전 없고 지방에 있는 권력만 있고 그저 한동훈도 사부꽃이 출신이고 한동훈 누굽니까?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사 출신 아닙니까? 정치검사가 지배하는 이 나라가 지금 어떤 꼴이 되어 있습니까? 온 소송이 온 나라가 소송판이잖아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세요 조국 부인이 감방 가서 살다 나왔어요 김혜경 여사 감방 가기 일보 직전이야 김건희 감방을 가야 될 것 같아 김정숙 여사 혼자서 대통령 부인이라고 인도까지 가서 사람들 다 쫓아내고 타지마을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는 그 무식걸 감옥을 보내서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정치인 마누라가 되면 모조리 감옥을 가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부인들의 수준이 왜 이래요? 대한민국 부인들의 수준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정치인 부인 하려면 감옥은 한 번씩 갔다 와야 되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온 정치검사들이 막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잡아놓고 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부인들도 수준이 말도 못하게 그런데 하나 치유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국힘당입니다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힘당은 국힘당대로 이게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양대정당이지 않습니까? 국힘당 사람들 당원도 아닙니다 신민이잖아요 신민 당이 개혁된 적이 있나 지도자 모자라면 밖에서 구워오면 되고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전부 눈치만 살피고 초선들은 전부 벙어리들이잖아요 왜? 초선들은 아부나 하고 이런 사람을 공천을 주었으니까 아부나 하고 고개 쳐봤고 이런 사람들을 줬으니까 공천을 다 그런 애들을 준 거 아니에요 말 잘 듣고 돈은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대표를 어버이라 하는 인간이 없나 세상 사람들이 어버이가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남인들의 예법이 올시다 이라고 앉아있는 참 시대차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서울 장안에 나타나는 그 넓은 노인들이나 뭐가 다르냐 어쩌려고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민도는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국민당도 당대표 하나 뽑을 수 없는 무능 부패한 정당이 되어 있죠 제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힘당은 따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